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개발팀입니다. 17주년 기념 행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행할 본본 패치 때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다양한 개성과 함께 신규 추가를 200명까지 하실 수 있도록 확장하겠습니다. 다양한 파밀리에를 수집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새로운 파밀리에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설정상 파밀리에화하기 어려운 몬스터들도 있었는데요. 신규 파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희망에 부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확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재판매뿐만 아니라 신규 제휴에 대해서도 좋은 IP와 협업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만큼 재미있는 콘텐츠로 빨리 보답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스토리와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올해는 전국시대의 다음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콘텐츠들 빨리 준비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밸러드는 도입된 이후 많은 분들이 꾸준히 플레이해 주시는 콘텐츠인데요.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여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출시된 무기는 디자인적으로 무기와 이펙트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여러모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 다양하게 코디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을 줄이고 최적화하는 작업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하는 것 이상의 콘텐츠를 추가하다 보니까 일부 환경에서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계실 텐데요. 개발팀에서는 계속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PC 사양에 맞춰서 게임 UX도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장 펫에 대해서는 곧 재출시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국시대는 2012년 여름에 첫 도입한 이후 개발팀에서 애착을 갖고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한두 차례 추가 업데이트로 종결하기에는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나머지 5성의 아이디를 포함하여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국시대 3를 이벤트 형태로 선보였었는데요. 우선은 다가올 11월 전국시대 3의 상시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밀리의 시스템과 관련하여 유저분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을 수집하였고 여러가지 개선사항을 리스트업하였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파밀리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음 부분 패치를 기대해 주세요. 저희 개발진은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더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주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